엄마 몸조심해야 되는데. 엄마 몸조심해야 되는데. 몸 챙기셔야 돼. 올해 나가는 삼재 아홉 수야 그래서 몸이 좀 여기저기 아플 거야 어느 쪽이 아냐 엄마. 장 쪽으로 위 심장 쪽으로 장 쪽으로 안 좋아 탈 잡아. 제가 암 수술한 지 한 육 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쪽으로 좀 안 좋다고 내가 지금 얘기 딱 찍어서 얘기하잖아 여기 심장. 간 심장 쪽으로 안 좋다고. 그게 다시 적할 수도 있어요 올해 나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엄마 몸으로 쳐요. 그러니까 몸조심하라고 나오잖아 지금 딱. 검사를 좀 해보면서 이렇게 할까요. 건강을 좀 조심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미리 할 거 없이 엄마가 좀 신호가 온다 몸이 힘들고 지친다 그래서 얼른 검사 그때 검사를 해보시면 되지. 간하고 심장을. 이게 삼재병이야 엄마. 그리고 엄마가 한 번은 이력이 있잖아 수술한 이력이 있잖아 그니까. 자주 육 개월 한 번씩 하든지 일 년 한 번씩은 해 주는 기본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올해는 아이고 참 오지락도 넓으셔 오지락 좀 그만 피워 원래 조시들이 오지락은 넓어 그죠. 맞아요 쓸데없는 오지락. 응. 죽으라고 해 줘도 좋은 소리 못 듣잖아 엄마. 어 근데 뭐 이렇게 오지락을 이렇게 무장을 피셔 하지 마. 저 동생이나 저기. 잘 챙기고 잘 챙기고 저기 뭐야 하긴 잘 챙기가 생겼네요. 누나가. 저기 뭐야 저간 사람들 결혼 잘 저기 봐서 좀. 엄마가 좀 아 저 여자는 좀 괜찮다 걷고 보고 해 주면 해 줘. 그리고 또 눈도 높아 여기 두는 분이. 그치? 네. 한 성질 깔끔한 거 같아. 아주 살린 여자 같아요 집에 가고는. 깔끔하더라고. 너무 여자 같아가지고 너무 깨끗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저기 하는 게 여복이 없는 게. 근데 막 딴 사람들은 우리 동생의 성격이 좋다고 그렇게 맘에 들어 해요. 근데 여복이 없어.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인연법 들어오는 거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 그러셔 그리고 엄마는 다른 거 없어 몸만 잘 챙기시면 돼. 엄마는 뭐 다른 거 구설. 올해 나가는 섬제이기 때문에 구설 있어요 구설 있고 사람들하고 많이 안 접촉하시는 게 좋아. 몸 아플 수도 있고 여행 가는 거 좀 자제하시고 생갓집에 자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많이 부쩍부쩍 안 어울리시는 게 엄마 친구들이 너무 엄마가 좀. 많이 어울리시거든 외로우시니까 엄마가 맞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그래요. 올해는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몸 아파 그럼 구설이 타.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거 없어. 엄마는 그리고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 다른 건 없어 엄마. 장검사도 한번 또 이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된다고. 올해는 엄마가 여기 쪽으로 간 심장 쪽으로 건강을 좀 챙기는 손이 나오고 엄마가 내가 힘이 딸린다 지칠 때 하려면 어린이 여행도 가지 마시고 삼갓집도 가지 마시고 올해는 상. 저기 봐 몇 국도 드지 마세요. 몇 국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찰떡을 해서 드세요. 차라리 명 길어주고 찰떡처럼 명 길어주고 저게 주라고 찰떡을 해서 드시는 거고. 그리고 나눠 잡서. 나눠 먹어요? 네. 찰떡을 한 말을 하든지 반말을 하든지 10kg를 하든지. 그래서 콩찰떡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양떡. 보는 거를 해서 좀 나눠 잡사. 그러면 좀 건강이 좋지 그렇다고 많이 잡수지 마시고 그냥 저 갈 때마다 생일 때 좀 늦게 잡수시고 그냥 나눠 잡수어 근데 엄마는 내가 봤을 때는 특별한 거는 없어. 그리고 어디다 투자하지 마세요. 네네. 엄마 코인 주식 투자를 하시면 다 과강이야. 네네. 엄마는. 이렇게 넌 말을 잘 들어 여기가 많이 엄마가 휩싸이려고 당겨요 지금. 그러지 마. 올해는 자제 좀 해. 우르르 갔다 우르르 먹고 많이 엄마가 외로우니까. 외로워서. 외롭고 너무 그거를 정에 그리워서 못져가셔 그냥. 사람 만나기만 하면 상처받고 막. 어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상처받았어. 그러지 마. 여름에도. 어 그냥 동생이나 잘 알쿵달쿵 챙겨주고 지내셔. 올 여름은 그렇게 하셔야 돼. 예. 제가 이제 장사 같은 거 그런 건 어때요? 가게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올해는 엄마 건강만 잘 챙기세요. 장사하시려면 내년에 하세요. 올해는. 아. 스물 오십 일곱 잔나비 뛰는 대운이 들어와서 좋은데 엄마는 육십 아홉이야. 네 맞아요. 나가는 삼재에 아홉 수야 몸으로 치고 모든 게 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망친다고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년에 하셔 하시려면 그리고 올해는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 엄마가 장사를 하면 몸이 지쳐서 몸이 더 아파요. 먹는 장사 식당을 하시려고. 아니 노래 교실을 좀 했었는데 종로에서. 그냥 또 그런 게 좀 하고 싶더라고 언니 거 했는데 잠깐 봐줬는데. 또 일할 때는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내 이게 언니가 팔아서 저는 나왔는데. 종로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무리하게 해서라도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쉬다 보니까 또 아이고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하지 마세요. 미련이 있어요 항상.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면 맥주집을 할까 호프집을 동네에다가. 그냥 오래 오래 쉬세요 그냥. 엄마 건강을 챙기면서 쉬세요. 엄마는 제가 봤을 때는 명이 짧아. 그래요? 저 동생보다 명이 짧아 엄마. 그렇구나. 명이 짧아서 해라는 소리 안 하고 싶어. 몸 챙기라는 소리 하고 싶어 지금.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일곱 살 연한데. 강원도 놀러 갔었는지 알았거든요 강원도 하루 때 놀러 갔었는지. 친구들하고 십 사회에 가가지고 알았는데. 좀 만약에 이 사람 많이 거칠어요 옛날 좀 막 건달로 놀던 사람이었나 봐요. 토끼띠? 토끼띠 어떻게 딱 얘기도 안 했는데 육시삼 년생. 오 월 오 일 음력으로. 생일이. 상충이 엄마 엄마가 이 사람하고 살다가는. 엄마만 상처받아. 살지는 않아요 그냥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살지는 마라. 안 살아. 이 사람이. 엄마 속을 뒤집어 놓고. 돈 있으면 돈 뜯어가고 나니까 하지 마 엄마가 평생 네가 살려야 돼. 돈 뜯어가요 나중에 돈 뜯어가겠어 얼마나 됐어. 지금 알은 지 한 2년 돼 가요 거의 이 사람은 그렇게 돈 없어. 그러니까 없어 근데 나를 오히려 지금 주거든요. 지금처럼 주지 나중에 뜯어가요. 살지 마 안 살아요 상충이야 상충 쌀이 있어서 원진 쌀이야 원진 쌀. 원진 쌀이라고 살고 같이 살면. 엄마하고 싸웠어. 지금 떨어지고 많아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엄마 챙겨주는 거야. 맞아 맞아. 응 살지 마 살지 마. 이거 욕을 내도 얼마 며칠 한 열흘 전에도 얼마나 차를 운전하면 옆에서 막 차 사고 나게 막 흔들어 대고 길을 아지 몰라 혼자 승질 내고 내 옆에 앉았는데도. 승질 아 엄마 보통 너무 이 사람 엄마 이 사람하고 있다가는 엄마 엄마 승질 엄마가 지쳐서 죽어. 하지 마셔. 그래서 같이 살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사람은 응 같이 살면 안 돼 응. 가끔씩 만나고 연애하는 거는 괜찮은데. 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더 호확해져. 호확해져서 엄마 저한테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이 사람 성인 뭐예요. 이씨예요 동훈아 이씨야 이 사람은 활량이야 엄마. 활량이야 옛날에 말도 못했대 여자들 막 쫓아다니고. 활량이야 완전히. 여자들을 이렇게 좋아하나 보더라고 알게 모르게. 바람 중이야. 엄마 바람 중이야 그니까. 근데 어떻게 살라 그려. 같이 합치지는 않아. 연애하는. 이 여자들 돈 쓰러서 엄마한테 주고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절대 여자들하고 돈 써본 일이 없었대. 나 만나기 전에도. 돈 쓰고 만난 적이 없다. 입만 열만 멍이야 나한테만 주는 거래 처음으로. 별도에 공을 많이 들이지. 언니가 엄마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저건 엄마랑 몸이나 챙기셔 엄마 명 짧아. 엄마 하나 몸 챙기시고 명이나 잘 이으시고 잘 저거 하셔 좋은 거 잘 잡지시고 저거 하셔. 아이고 삼재나 잘 오래 왜 삼재 안 풀었어 삼재나 잘 풀지 좀 아유 어떻게 푸는지 몰라가지고. 삼재 좀 풀으셔 엄마 삼재 풀어야 돼. 그래야지 좀 아픈 거 무사히 넘어가 엄마 그거.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남자 무당이 있으신 나보고 삼재 뭐. 한 이백 들여서 풀으라 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저기 이백이 어딨나 해가지고 그냥 말았거든요. 이백이 없어 엄마 이백 돈 있잖아. 제가 지금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라 정부에서 이렇게 인제 저기하고. 인자 일억 이천짜리 하는데 거기서 내 돈은 육백밖에 안 들어갔어. 나머지 거기서 인제 하고 월세는 내가 수급자니까 인제 월세가. 나오고 그니까 인제. 투자하고 뭐 그게 안 돼. 원래 삼재 풀이 할 때는 돈 들어가요. 근데 엄마 저게 해야 돼 엄마 풀어야 돼 그래. 이 사람 알기 전에도 이수기를 알기 전에도. 다른 남자가 있을 거 한 여섯 살 차이 나는데 김용길이라고. 한 십삼 년 만났는데 갑자기 바람이 났어요. 그 사람 바람 났다 해가지고 이제 굿을 육백 주고 했었어. 근데도 인제. 왜 그렇게 되더라고 또 그러자마자 또 이 사람 또 만난 거야. 아휴 이 사람 때문에 엄마 더 명 짧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막 저기 하니까 아우 너무 앙탈어버리고 너무 피곤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명 짧아진다고 엄마. 그러니까 그 무당님이 그러시는구나 그 사람은 같이 저기하면 나 죽는데 내가 자꾸 마음이 걸린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래도 같이 안 살면 이제 그런 일은 없을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요. 이 사람은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은 막 착한 사람은 들어와. 차라리 엄마 명 제통하는 거보단 낫잖아. 그건 돈 받아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헤어지시는 게 나을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구나. 자기는 맨날 십사 년 만에 처음 나 알았다고 그러고 막 그래. 아니야 그 전에는 바람 중이야. 그 전에는 인연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바람 중이야 엄마. 남자 말 잘 믿어 못 맺지. 그렇죠 엊그저 이 동생 집을 우리가 갔거든요. 이제 폭에 살아서 이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수기리하고. 옆에 여자가 놀러 온대. 이제 명제가 이제 이 동생이 오라고 그랬어요 옆에 여자가 있거든 나이 한 마흔여섯인가 먹은 여자 오라고 했는데.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싫은 거야 나는 그냥 우리 이렇게. 수기리하고 이렇게 쓰임만 있고 싶은 거야 동생하고. 오지 말라 했다고. 나한테 막 난리를 피우고 수기리가 그 여자 오지 말라 했다고. 이 남자가 응 수기리가. 그거 봐 남자친구가. 그냥 그 여자 이제 와야 되는데 못 오게 내가 말리니까. 또발대발 난리가 났어 왜. 우는 사람은 무더게 말리냐 이거야. 바람둥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별 수 없구나 여자. 저렇게 한 장만. 내가 봤을 땐 그냥 헤어지시는 게 좋아. 헤어지시는 게 좋고. 엄마 명제충 하는 것 같아 이 남자 헤어지셔. 그럼 받아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남자하고 살다가는 만나다가는 엄마 명제충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만났지만 또 가고 나면 한참 있다 또 만나고 만나고 하니까. 뭐 그렇게 저기 할 일은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보니까.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엄마 속아 애가 타잖아. 이제 그런 건 가끔 이제 막.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줘. 네? 용돈을 얼마나 줘 이 사람이. 용돈은 아유 그냥 한 달에 오십만 원 줬는데 그나마도. 그나마도 이십오 이십만 원씩 이십오만 원 주더라고. 때려쳐 그냥. 때려쳐 그냥. 그것도 고맙고 나는 또 그냥. 뭘 고마워 나중에 그 벨을 뜯어갈 텐데. 때려쳐 그냥 이 이 이 이 이. 누구 말대로. 씨. 때려쳐 그냥. 난 생각도 못했네 진짜. 딸을 때려쳐 이 남자 때문에 엄마 명제충하지 말고. 명찰치 말고. 이 남자 안 만나야지 엄마가 오래 살아. 알았죠? 아유. 그 애 때문에 요즘에 막 한 열흘 만에 얘기한 거거든요. 가슴이 막. 아픈 거 여기가 그냥 이 이 사람하고 이제 어제 처음으로 텄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움직여서 나오고 했는데. 때려쳐 그냥 건강이 안 좋구나 엄마가 건강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살다가는 명 짧으니까. 그만 만나 뭐 이십만 원 받고 있지 삼십만 원 받자고 뭐 그를 만나 때려쳐 그냥 이 남자 저기 헤어지면 좋은 놈 더 있어 돈 더 많이 줄 놈 있어 그러니까 때려쳐. 이 개자끼구만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막 연하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아휴 연상은 또 싫어 사실은 또. 엄마 엄마도 남자복이 없어. 남자복 없어 나. 남자복이 없는데 뭘 바래. 그러니까 나는 접대가 보니까 남자복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자복 없어. 내가 벌어서 내가 사야 돼 엄마 벌어서 엄마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올해. 올해를 그냥 지나 그냥 지나가 그냥 올해 잘만 건강만 챙기고 장사건 뭐도 할 생각하지 말고 몸만 잘 챙겨 먹고 살 능력이 되면 그냥 잘 챙기고 내년에 봐봐 내년에 좋은 인연 있으니까. 제가 인제 이렇게 기억력이 좀 치매 약간 있는 것 같고. 좀 혈압 같은 거 어떨까 인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치매가 오는 데는 막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약을 미리 드셔야지. 지금 엄마 여기 지금 간 쪽으로 안 좋고 좀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걸 약을 드셔 그러니까 근데 무슨 남자를 생각하고 이 남자 단장 뛰어. 이 남자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머리 쪽에 더 멍 때린다고 엄마. 아이고 두뇌아이 남자를 생각하고 있어. 엄마 건강이나 챙겨은. 나 생각지도 안 했네. 명 짭다 소리 아니 그냥 일찍 죽는다 소리나 하더라고요. 동네 그냥. 내가 저기.. 차를 잘 챙기시라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나저나 유튜브에서 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미인이세요 이렇게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조심하세요.